4회 어디가 오다 났어요? 이거 이거 하나 갈면 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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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갔었어 내가 없어서 뭐 다른 사람이 했잖아 이거 이거 내가 다 했잖아 이거 이거 빼고 갔는데 이걸 어 이거 이건 이게 빠져 다까리가 이게 이게 빠져서 이걸 이거 제가 빼가 갈거야 이거 끼어드려요? 응 이거 꺼야 돼 이거 일풀 할 수 있어 아니요 동원아 손 빼야 될거야 동원아 손 빼 그렇지 이거 이거 쉽게 아까 내지 가져온 거 있잖아 이걸로 빼줍니다 또 이거 있어? 아니요 이게 별만의 얘기를 내가 볼 줄 알아요 안 해봐야 돼 그렇지 차단기 내렸을 때 손 대지마 전기 올라와 안와 전기 내려놨으면 안와 차단기 내렸는데 모래지 이렇게 여기 두배인거니까 찢어져きた게 오케이 여기 그대로 보고 싶으면 되지 여기 그대로 보고있으면 되지 여기 이따였라 이렇게 손 그대로 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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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면 돼 이곳에 봉더라고 이러고 이거 이거 이따였라 이거 그대로 이건 신기하다고 구형이지 그 연결을 그대로 하면 되겠지? 여기에서 찾는거일걸?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요 알지? 누르면 조금은 빠진다고 뜨라 그렇지 그렇고 응 됐다 빼자 빼고 누구야? 하나 낀다고 헷갈리면 안되니까 헷갈리면 안되니까 그렇지 헷갈리면 안되 이렇게 끌어 끌다 끌다는게 똑같아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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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밴드에 끼고서 누르고 꽉 잘 주인 잘 되겠고 헷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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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잘해요? 잘하네 그곳에서 끼요 잘해요 회장님 저? 응 거기 있던거야? 응 네 오케이 운동회 살을 뺐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구나 네 저 잘해요? 잘해 이거 부품은 어디서 샀어요? 전기팔인데 진흥전기 내가 제일 좋게 이런거 바른데 보고 그렇지 그렇지 잘 뺐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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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요 잘한다니깐 이거 눌러 여기 눌러 여기 눌러 여기 눌러 여기 안 눌러도 돼? 됐어 됐어? 잘 껴 잘 껴어 잘 껴어? 잘 껴어? 예 아 예 구멍은 맞네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앗다 맞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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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크롱 잘 맞춰 잘 맞춰 다킹 어구가 잘 안맞냐? 저기 종이....아니 .. 여기 찾았어요 네 자 찾았어? 구멍 찾았어? 구멍이 여기 있어요 거기 아니에요 제가 해줄게 제가 해줄게 제가 해줄게 여기 하나 떠 여기 밑에 거 해 여기 밑에 거 어디있어 여기 잘 봐 잘 맞춰봐 됐다 껍데기 어디있어요? 안 빠지면 돼 껍데기 어디있어? 뒤집어서 잘했네 이거 잠깐 빼야돼 다시 빼야돼 다시 빼야돼 바깥에서 아뇨아뇨 맞는데 얘를 떼야돼 밑에 거 도착 저기 테스트 올라올 유럽 됐네 좋아요 고마워 잘해 전주씨 눈덩이에 있어 갈 것 같은데 같이 네 반파넣고 그저 해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.